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오늘 세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른 아침 주의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키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함께 찬성과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오 93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씩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신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오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법 주 예수 아멘 다함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심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개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심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멎드려 이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욱자인 야고부와 요안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3절이고 그 다음이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은 왜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나요? 라는 내용을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이 달락의 키워드는 물이 가르치심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공감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여유치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세요 가르치는 거 멈추지 않으세요 선포하는 거 멈추지 않으세요 사람들 고쳐주는 거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먼저 찾아가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는 게 있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후자에 속합니다 1절을 봅시다 1절을 봅시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찾아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찾아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으로 보고 도리어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문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호숫가에 있는 배 위에 올라가서 일정 거리를 뛰고 즉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연구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9장 8절로 구절해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즉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도무지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그냥 내가 듣지 않을래? 해서 끝나는 적이 없어요 뭐예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어디서 많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회당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실 때 회당에서 말씀 전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의 은혜에 충만함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비방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니까 도려 이제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절벽 아래로 밀어서 죽이려고 해요 즉 하나님께서 알시교를 주신 이유가 복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임자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 교만하여서 질투에 빠져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뭐하는 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날로 저주하는 날로 죽이는 날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비방하고 싸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은 수고함으로 누리고 이 부름에 이 모임에 이 예배에 이 장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려요 뭐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비방하는 자리로 공격하는 자리로 그를 죽이려는 자리로 바꿔버려요 그때 사도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에 오시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가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게 여유치 않아 진짜 어떻게 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다른 장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다니엘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에서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어요 이제 예배들의 장소도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시간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하루에 세 번 자기 집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한 시간으로 하루에 세 번 정한 장소로써 자기 위층 정한 방법으로써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것으로 그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확장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질서도 잘 지키지만 그것이 막혔다고 해서 아 이제 막혔으니까 이제 나 안 해도 돼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이유로 핑계로 나의 삶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다니엘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변함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도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열심히 찾아가시는 것도 있었지만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밥 먹을 틈이 없을 정도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디모데오사 4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주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오사 4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즉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에요 특히 이거 영어로 표현되는 걸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돼요 그냥 오래 참는 것을 Great Patience 라고 했어요 그냥 큰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두 번 참고 넘어가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오랜 세계를 엄청난 큰 참음을 인내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시다 딱 선언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유 뭐 신청한 사람 없으니까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와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너무 많이 와요 아니 나머지는 다음에 하십시오 지금 숫자가 꽉 차고 더 이상 하기 힘듭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또 떼어 놓고 더 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 참음과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Careful Instruction이에요 매우 주의깊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주의깊게 이 일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이 방식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따라올테면 따로 오시고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 더 주의깊게 면밀하게 살펴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도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배를 밖으로 좀 띄어 놓고 질서를 유진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의깊게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되는데 경책한다는 것은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이게 틀린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이 권면이 야 좀 고쳐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주는 거예요 인커리즈 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은 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에는 나의 약함이 나의 모자름이 나의 어리석음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설교라는 거 말씀 나누라는 거 이런 거 전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 고향교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온 아이들은 친구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미련했는지 무식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저를 위해서 미리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그 길을 가면 항상 부족함이 없었어요 항상 실패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도 써주셨는데 너를 얼마나 크게 쓰겠냐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도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찬주의 아빠는 어렸을 때 너만큼 못했어 너처럼 성격이 좋지도 못했고 아빠는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어 그래서 성품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 그래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거 이 교회 일에 순종하라는 거 잘 못했어 근데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아빠보다 훨씬 나 그래서 아빠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아빠에게 했던 것보단 너에게 더 많이 주실 거야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용기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이것을 쉽게 저를 교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책과 경계와 권하는 것 수정해 주고 잘못된 건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용기를 못돋아 주는 이 삶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사도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룩했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했으면 나의 업적이거나 나의 경건이면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랬어요 전부 은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그 근본 시작은 그 준비하심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심은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은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머리 숙여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적당이라는 거 이 정도면 됐지라는 거 이 얘기 함부로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내가 내가 원하는 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1절인데 두 부분으로 우선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가 4절에서 7절입니다 우선 이 전체 단락은 무슨 내용으로 함께 묵상했으면 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개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전문 분야라는 거예요 고개 잡는 것은 예수님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이 사람들의 전문 분야예요 그런데 누구의 명령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이 무엇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말씀에 의자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처럼 순종한 거예요 근데 순종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회계의 역사로 이어지는지 떠나서 왜 이 회계의 역사로 이어졌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 그랬나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 역사가 회계의 역사로 이어지는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아 그랬나보다 하고 우리는 이 회계의 은혜를 못 누리게 돼요 근데 회계의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해 봅시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베드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찾아와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선지자 최소한 선지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언부터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예,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의 얘기를 듣는다 이 입장이 아니에요 말씀의 질서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받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그분이 선언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누구의 뜻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고치심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영적 질서가 잘 확립되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를 키우는 게 있어야 돼요 양육하지 않고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한 부모가 있는데 갓난아기를 방치해놨어요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음식도 안 먹이고 안 시켜요 그냥 방치해놨어요 인정해야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옷 입혀서 욕처럼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강구하면서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이끄는 거 말씀과 기도로 이끄는 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거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이 지역에서 제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가 건성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밤새 일했어요 밤새 이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될 때예요 근데 내가 쉬는 거 정리하는 거 이거 미뤄두고 뭐 했어요? 주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좀 답답하고 내가 내 권위를 세우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자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한 청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가 삼십세가 넘어서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접어든 한 젊은이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권위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로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셔도 돼요 인간이 갖추는 모든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개인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을 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더니 됐어요 근데 됐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했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깊이 있게 느껴요 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분야의 프로페셔널이에요 이것이 되고 안 되고 가능성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없고 이것을 경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수치상으로 이미 다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지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그걸 인정했더니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역사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느끼는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8절 이후에 그 회개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즉 하나님의 임자 앞에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죄된 것이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 내가 들어와 잠시 이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지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거기에 첫 번째 단락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엎여서 가는 거예요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잠원 16장 20절도 보십시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국은 6장 33절도 보시죠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하는 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리퍼서 3장 8절로 구조를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은혜되는 거 가장 높은 거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가장 먼저 되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사명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보니까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겨도 합당하냐면 배설물이다 배설물 우리가 배설물 소중하게 여깁니까? 일부 분야에서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것도 철저하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으면 배설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뭐 하길 즐거워? 내가 그 옆에 있길 즐거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에 옆에 있는 것은 완전히 배설물을 옆에 끼고 사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두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일이란 거예요 아름답고 기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도 발견하고 나도 그것이 발견되는 삶을 살 때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빠지고 죄에게 이용되고 죄와 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나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시는 완전한 늘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됐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의 통치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박수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안타까운 역사이면서 이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가 영적으로는 큰 교훈을 줍니다 누가 있어요 지금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복된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1절 두 번째 달락, 두 번째 달락 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일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권자 내 생명의 부여자 나의 통치자 나를 떠나소서 왜? 나는 죄인으로써이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살려달라는 표현하고 일치돼요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듣고 오시오 당신이 듣고 온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이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죄인입니다 저 잘 살려주세요 동시에 뭐예요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10절 후반절 보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밤새 허탕을 쳤는데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려서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 내리 속에 엄두도 안 노고 있어요 고려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창조주의 관세 위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선언되는 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낳는 어부가 되리라 네가 나의 일꾼이 되리라 나와 함께 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내가 아는 그 일을 할 것이오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 옆으로 가니까 아버지 옆으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물고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을 보시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하루 깝깝하겠네 이번 주는 좀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만드는 진검다리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내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진검다리였을 뿐이에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보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르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고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순간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다고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여러분들 진검다리 위해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 마저 보고 우리가 중심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사에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우린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사에서 6장 8절을 보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이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에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보고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오히려 죄인인 됨을 고백하고 죽게 되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면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 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기쁨에 휩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가 허락되지 않아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전도가 막힐 때 그가 계시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게레사의 호숫가에서 무리가 모여들자 거기 있는 배를 타시고 무리들을 강변에 모으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환경 탓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일꾼이 됩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보편적인 상식에서는 벗어난 주의 명령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배운 자로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바대에 고기가 쉽게 복종하는 것 즉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사람의 안목으로는 타당성이 없어 보여도 주의 명령이라며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혈과 육과 은혼할 것이 아니오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깊은 대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으라는 명령에 순종한 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멋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께서는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개의 생명을 죽이기 위한 고개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사람을 사로잡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복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속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과를 책임져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삶의 목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인물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